자 그러면 현장 X-ray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규철 전무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규철 전무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X-ray 송파구 3전동에 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 드리는 송파구 3전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구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전무님 3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송파구 3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석촌 호수까지 있어서 녹지 공간까지 또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3전동과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있어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호재의 수위가 기대됩니다.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3전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앞으로 상승 기대감도, 가치 상승의 기대감도 대단한 곳인데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3전동의 오피스텔 만나보실 텐데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무님, 개요 정보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위치는 9호선 석촌 구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전역 면적은 18.1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계약 면적은 28.4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9층 중에서 제가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층수는 6층이고요. 2019년도 5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매매 가격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도로변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젊은 1인 가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붓박이상까지 풀 옵션을 다 갖추고 있고요. 평소에 비해서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혼자 거주를 하는 젊은 직장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딱 맞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원룸 구조로 그리고 구호선과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건물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구호선 이야기 드린 김에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 여건 좋죠. 네, 본 현장은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부동산 투자의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호선 석천 구분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송파구는 잠실 업무타운과 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대형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잠실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격이든 시세든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기대를 하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실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올 상반기 착공을 예정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첫 삽을 뜰 예정인데요. 예전에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천억에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지하 7층부터 지상 105층까지 높이만 한 569m짜리 초대형 빌딩을 지을 예정입니다. 개발비 원만 한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현대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한 120만 명 정도의 근무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수요층들이 강남 3구 안으로 밀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는 이런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통호재까지 있습니다. 바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되겠는데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630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과 GTX-C 노선이 들어가고 도시철도죠. 위례 신사선도 들어가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버스, 택시, 환승 공간 등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대형 교통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통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위에가 도로죠. 위에 도로인데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정말 다 완성이 됐을 때 미래가 궁금해지는 대형 개발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추진 중인 마이스 복합단지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현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3배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기게 되면 제2롯데월드타워, 문정복합단지, 위례 신도시로 이어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가치를 굉장히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지공간까지 조성 중인데요. 바로 탄천수변공원입니다. 한강과 탄천을 연결하는 63만 제곱, 약 20만 평 정도 되는 여가와 문화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탄천생태공원으로서 보여지면 보행도로를 엮는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초대형 빌딩에 120만 명 정도의 일자리와 대형 교통호재와 녹지공간까지 즐길 수 있는 강남 3구라고 정리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파구입니다. 잠시 쪽이라는 거죠. 일자리 많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거기다가 또 역세권에다가 호수까지 끼고 있네요. 호수공원까지 끼고 있는 그런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호재들도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500미터 넘는 건물, 초대형 건물이 들어가고요. 공원 넓게 깔리고 거기다가 지하까지 개발이 되는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호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살펴드리는 곳 바로 송파구 삼전동인데 그럼 이 오피스텔의 마지막 가격까지 좀 챙겨볼게요. 가격 전략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가격 또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굉장히 경쟁력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매매 가격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전세 가격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9천만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소액인 2,3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로 투자하실 때에도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내돈 한 5,400만 원 정도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